유난히 많이 올리시는 분이 안 왔는데 정치적인 거, 너무 종교적인 거, 가짜 뉴스 이런 거 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퍼오시는데 다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다 볼 거 보시고 다 그러시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자꾸 올리시는데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새 회원들 오셨는데 실망하실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회원들끼리 정말 좋은 거 우리 미디어에서도 우리 실버 모델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정보 미국에서 제공하는 좋은 정보도 많고 그런데 제일 그 혜택을 못 누리고 못 받고 하시는 분들이 코리안이래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앞으로 우리 실버 모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정보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들한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실버 모델들의 지금 앞으로의 방향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워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제공할 것은 정부에서 주는 에브리 테이블이라고 굉장히 하이클라스 야채 살라드 세트예요. 그걸 신청하시면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번씩도 원하면 드려요. 이거를 우리 실녀들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일에 밖에 먹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새 물가가 올라서 하기 어려우니까 저것 좀 한 번 뜯어서 살짝 보여줄까요? 그렇right? 아멘